왼쪽 무릎은 굽혀서 엉덩이 가까이 첫 번째 함께 하실 동작은 외가리 자세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앞에 두세요 왼쪽 무릎은 굽혀서 엉덩이 가까이 오른발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발날을 잡아주세요 오른쪽 엉덩이를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서 조금 더 중앙에 두세요 그리고 양손 발날 잡고 척추와 가슴을 쭉 펴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편한 호흡하면서 좀 몇 번 움직이세요 숨 마시고 숨 내쉬면서 다리를 얼굴 쪽으로 당깁니다 얼굴 또는 가슴 또는 배꼽 여기서 머물러서 세 번 정도 호흡을 하세요 조금 더 이상 잠시 후에 뱅이 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동작, 반 비둘기 자세요. 왼쪽 무릎을 굽혀서 아래 놓으세요. 왼쪽 무릎 끝은 매트 끝을 향하게요. 그리고 양손을 왼쪽 다리 옆에 바닥을 집으세요. 오른 다리를 크게 들어서 뒤로 보내세요. 뒤에 있는 오른쪽 무릎이 불편하지 않도록 발끝을 세워주세요. 양손을 앞에 바닥에 숨 마시고 숨 내쉽니다. 앞으로 손을 위아래로 포개서 절하듯이 얼굴을 대고 머리를 대고 엎드리세요. 숨 마십니다. 상체 세우고 돌아오세요. 제자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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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동작입니다. V 자세, 다운덕이라고 척추를 쭉 펴는 자세입니다. 손을 앞에 짚어주세요. 무릎 걸어서 뒤로 가주세요. 양손, 어깨 너비, 두 다리 골반 너비에서 발가락 끝 세워주세요. 숨 마시고 숨 마시고 숨 내쉬고 고개 숙여서 내 엉덩이를 하늘 위로 그리고 천천히 고개 숙여서 다리 살 본다고 생각하세요. 뒷꿈치가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뒷꿈치가 안 닿으실 경우에는 뒷꿈치를 차라리 아주 높게 두고 무릎을 굽혀서 배랑 허벅지가 만나게 이렇게 계시면 돼요. 그대로 무릎 굽혀서 바닥에 놓고 휴식 자세인 아기 자세로 가겠습니다. 엉덩이 뒤꿈치로 다 보내서 절하듯이 엎드리세요. 머리를 툭 바닥에 헷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